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 제2의 에코프로 머티얼즈 뭐다? 이번에 신규 상장하는 LS 머티얼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지금 핫한 에코프로 머티얼즈 지금 오전 8시 55분입니다. 지금 장 시작 전 에코프로 머티얼즈 지금 얼마? 137,500원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간단하게 LS 머티얼즈 어떤 회사인지 언제 상장되는지 간단하게 기사 보시면서 저 주 내비가 준비한 자료 무조건 받아가셔서 LS 머티얼즈 수익 500% 이상 볼 수 있게끔 자료 꼭 받아보시고 우리 미니 LS 머티얼즈, LS 머티얼즈 관련해서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기사 한번 볼게요. 네, 땡큐 에코프로 머티 왜? 에코프로 머티가 성공해서 그 증거금 13조원이 몰렸어요. 어디에? LS 머티에 이거 LS 머티얼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이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언제 상장한다? 네, 보시면 LS 머티얼즈 일반 청약 증거금 13조 몰려 맞아요. 경쟁률 1164대 1 기록 네, 맞아요. 이거 에코프로 머티얼즈보다 더 높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왜? LS 머티얼즈로 우리는 수익 크게 볼 거니까 네, 맞아요. 오늘은, 오늘, 이번 달 네, 12월 네, 12일 날 코스닥에 상장해요. 우리 이거 청약해야 됩니다. 맞아요. 만약에 청약을 못했다? 그러면 우리 12일 날 네, 시초가에라도 무조건 담으셔야 돼요. 왜? 수익 크게 볼 거니까 이거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주네비가 자료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거 무조건 자료 받아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관련해서 주네비가 자료 준비해놓은 거는 이따가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받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1일, 네, 1일과 4일, 네, 양일간 진행된 일반 청약에서 LS 머티얼즈가 약 얼마? 13조원의 증거금을 끌어모았다. 네, 맞아요. 최근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얼즈, 네, 공모가 대비 280%가, 네, 맞아요. 급등, 네, 맞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네, 자극이 돼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 거야. 누가? 우리 LS 머티얼즈 주주님들이 우리 올해는 LS 머티얼즈로 수익 가야 된다니까는요. 이거 24년 1월에도 쭉 갈 종목입니다.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매일 중요합니다. 이 회사 LS 머티얼즈는, 네, 21년 LS 엠트론의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돼 설립된 회사이며 차세대 2차 전지자리라 불리는 울트라 커페시티, 네, 주력으로 생산한다. 아시는 것처럼 LG그룹에서, 네, 분리돼서 나온 회사예요. 네, 구본무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장자 승계, 네,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저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분리받아서 나온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꼭 우리 LS 머티얼즈, 네, 맞아요. 이거 무조건 담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이지만, 네. 네, LS 머티얼즈 일반 청약 경쟁률 1165대 1, 증거금 12조 7천억, 약 13조원. 맞아요. 이 돈이 왜 몰렸겠어요? 올해는 LS 머티얼즈가 돈이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분들, 네, 투자자가 지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 돈 냄새가 나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코스닥 시장, 네, 상장을 앞둔 LS 머티얼즈는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 네, 진행한 결과, 네, 1600, 네, 1164대 5, 네, 맞아요. 기획률 기록했다. 4일 날 밝혔어요. 어제 이에 따라 청약 증거금은 12조, 그러니까 약 13조원이 몰렸어요. 왜? 돈 냄새가 나니까. 이거 따상 갈 거니까. 맞아요. 제2의 에코프로 머티얼즈예요. 이거는 무조건 올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 담아서 강남에 빌딩 사셔야 돼요.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담으셔야 돼요. 네, 저 주네비가 강력 추천해드리고 권해드립니다. 이거 무조건 담으셔야 돼요. 이거 시초가에도 담아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 주주님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걸 왜 담아야 되는지. 이것도 기사예요. 이거 계속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12년 4일, 네, 맞아요. 어제 저녁에 난 기사예요. LS 머티얼즈 청약금, 네, 12조원 넘었다. 왜? 돈이 되는 거니까 주네비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LS 머티얼즈는 공모주 수량을 가장 많이 배정받은 키움증권과 KB증권. 이거 KB증권하고 키움증권 가서 무조건 신청해야 돼요. 청약하셔야 됩니다. 네, 청약 비율은 각 1258대 1입니다. 1214대 1. 이거 무조건 돈 있는대로 다 끌어모아. 청약 받아야 돼요. 왜? 돈이 되니까 제2의 에코프로 머티얼즈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얼즈 얼마예요? 네, 15만원 이상 갔습니다. 지금 13만원대지만, 이거 에코프로 머티얼즈, 네, 맞아요. 에코프로 머티얼즈, 30만원 이상 갑니다. 이거, 돈 되는 돈 복사기예요. 무조건 담으셔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이거 돈 되는 거니까 무조건, 네, 맞아요. 아까 주네비가 자료 준비해놨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자료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올해 이슈, 네, 돈 되는 종목이니까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이거 인포스탁 들어오면 아직 상장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정확한 건 안 나와져 있어요. 하지만 비상장에서 상장한다. 네, LS 머티얼즈, LS그룹 계열의 중대형 울트라, 커피시티, 네, 생산 및 판매 업체, 네, 맞아요. 2021년 1월, MS, LS, LS, 엠트론의 울트라, 아, 이름도 어렵네요. 이거 진짜 매우 중요한 거니까, 알루미늄, 네, 경관제 사업을 영위하는 LS, 네, 알스코를, 네, 100% 자회사, 네, 맞아요. 이거 일단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 주네비가, 요, LS 머티얼즈 관련해서, 네, 자료 준비해놓은 게 있어요. 네, LS 멀티얼즈 라고 해서, 네, 보이시죠. 네, 신규 상장 관련해서 대응 전략 자료 준비해놨어요.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우리 신규 상장하면은 뭐가 나오죠? 맞아요. 보호 예수 물량 있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 관련해서 저 주네비가, 네, 맞아요. 자료 두 개 준비해놨습니다. 네, 멀티, LS 머티얼즈, 네, 맞아요. 네, 2023년 12월부터 24년 1월, 네, 대응 전략 및 보호 예수 물량 수량, 이거 다 자료 준비해놨어요. 이거 자료 두 개는, 네, 누차 강조하지만 무조건 받아가셔야 돼요. 비용? 네, 당연히 무료예요.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느냐? 맞아요. 이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번호, 네, 주네비 번호의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010, 4903, 4619번, 네,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네, LS 머티얼즈 신규 상장 대응 자료, 네, 매수 매도 타이밍 공지해드릴 거고요. 네, 보호 예수 물량 일정, 이거 관련 자료, LS 머티얼즈, 네, 이거 자료 무조건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자료는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누가 LS 머티얼즈 주주님들, 관심 있는 분들 무조건 자료 받아가셔서 우리 대응하셔야 돼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주네비가 텔레망, 네, 무료 링크 보내드릴 거고, 단타 종목도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비용 모두 다 무료고, 네, 맞아요. 이렇게, 010-4903-4619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네, 이렇게 자료 무조건 보내드릴 거고, 이 자료는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네, 보시게 되시면 텔레망, 네,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주네비가 운영하는 거고, 실시간으로 종목 관련해서 자료, 네, 올려드리면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보시면, 주네비가 이렇게 자료 올려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요즘에 핫하잖아요. 이렇게 이 텔레망 들어오신 주주님들께, 주주님들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료 올려드리고 있어요. 대응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방도 무료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주네비가 단타 종목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텔레방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 종목도 받으시면서, 주네비랑 재미있게 주식해요. 네, 맞아요. 주네비가 물론 100% 수익을 내지는 못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네, 맞아요. 80%에서 90% 수익 내드리고 있고, 네, 매수가 잡아드리고, 비중나마 매도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네, 주네비랑 같이해요. 네, 주네비가 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길 길 안내해드릴 거니까, 네, 요거 텔레방 무조건 무료로 들어오시고, 자료도 무조건 받아가세요. 네, 010-4903-4619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네, 자료, 각종 자료 무조건 보내드릴 거고, 무료로. 그 다음에 실시간 텔레방, 네, 입장 도와드립니다. 왜? 주네비가 실시간으로 텔레방에서 공지 드리고 안내 드리니까, 아, 주네비가 안내해드리는 길 따라오세요. 수익으로 가는 길 안내해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네비에게 무조건, 네, 문자 보내시고, 요런 각종 자료 받아주세요. 주네비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 있잖아요. 네, 이런 주네비에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네, 이렇게 자료, 맞아요. 이렇게 주네비가 자료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 자료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주네비가 보내드렸어요. 010-4903-4619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네, 무료로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립니다. 네, 어떤 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S, 머티얼즈, 네, 맞아요. 보호 예수 관련 대응 자료 보내드릴 거며, 네, 맞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느 부분에서 사야되고, 어느 부분에서 사야되는지, 이거 다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자료 무조건 받아가세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무조건 이 자료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010-4903-4619번으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주세요. 네, 어떻게? 네, 맞아요. 주식이라고 보내주세요.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LS, 머티얼즈로, 네, 12월달과 내년 1월달, 내년, 네, 24년도에, 네, 큰 수익 보면서, 네, 히낙낙, 네, 맞아요. 즐거운, 네, 나날 보내시죠. 같이, 주네비랑 같이. 네, 그러면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